히힛 엥? 누구 도착하시지? 아 그거 일부러 그냥 겹치면 좀 그럴까봐 감사합니다 양보입니다 흐흫 좋아 소문 안낼테니까 싸움 무서워하는 친구 있으면 우리 말해 음 음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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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음흠 난 에람지가 너무 좋아 301 보이냐 말씀좀 해주세용 301 301 네 네 3 1 5 5 5 4 5 5 5 5 5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총 한번만 쏴볼게 애들 있을거같은데? 저쪽에 딴 놈들이 있네 별로온다 누군가 있었어 과자발 여와네 여와네 왜 개피? 억테인 개피에요 애들 잡을려 터뜨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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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렇게 도망가야겠냐 다시 터뜨린 방금 저기 누가 있었어 터뜨린 터뜨린 저기다 저쪽이야 바퀴벌레같은 것들 저쪽에 케어 패키지다 죽으러 가자 저쪽에 딴 놈들이 있다 우리 뒤에도 타야되요 뒤에 방금 앞에 빠르게 밀죠 뒤에 뒤에 개핏 나이스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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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램파트 램파트 왔다 왔다 오우 아파라 풀팡 맞았어요 간다 어 어 힘있다 여기 안에 괜찮으셨습니다 우와